입맛 깨우는 봄맞이 기력 충전 밥상 우리들의 영원한 군통령 뽀빠이 이상용씨입니다 다 있네 뽀빠이 선생님의 숙제를 공개합니다 시금치 목살 시금치로 쫄깃한 시금치 조개볶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집이 가득한 깍둑 목살 구기를 돼지 목살로 어떻게 이 맛이 나지? 대패 목살 미나리 콩나물을 이용해서 삼삼불고기를 덥나? 아이고 나 지금 미쳐 진짜 사랑받는 맛이다 입맛 깨우는 봄맞이 기력 충전 밥상 우리들의 영원한 군통령 뽀빠이 이상용씨입니다 다 있네 뽀빠이 선생님의 숙제를 공개합니다 시금치 목살 시금치로 쫄깃한 시금치 조개볶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집이 가득한 깍둑 목살 구기를 돼지 목살로 어떻게 이 맛이 나지? 대패 목살 미나리 콩나물을 이용해서 삼삼불고기를 덥나? 아이고 나 지금 미쳐 아이고 진짜 사랑받는 맛이다 모짜렛는 맛 한글자막 by 한효정